누구일까요? 매력부자. 하나, 둘, 셋. 매력부자. 매력이 많은 매력부자. 진짜 부자 아니고 매력부자. 아 잠깐만요. 성동현 씨. 지금 우리 강홍군도 아빠를? 아빠 아니에요? 누구? 아 삼촌? 자 이거는 짚어볼게요. 누구셨어요? 혜준 씨. 저 삼촌이요. 삼촌? 둘째 딸도? 네 저 삼촌. 저기 죄송해요. 송송현 씨. 잘못 보신 것 같아요. 단점이었어요. 장영남 씨 누굽니까? 남편. 두 표. 배성훈 씨 누구? 세 표. 감독님이 중요합니다. 세 표 대 세 표. 누굽니까? 감독님? 성동현 대표님. 지금 바꾸신 것 같은데요? 형제는 배성훈 씨였던 것 같은데. 이렇게 해서 네 표로 성동현 씨 매력부자 축하드립니다. 됐어요. 억지로 하지 마세요. 기뻐하셔야 돼요. 지금 네 표를 받았는데. 과반수이잖은데 지금. 이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. 매력부자. 어... 성동현 씨. 할 말이 없을 거예요. 진짜 할 말이 없을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너무 다 완벽하세요. 그렇죠. 하나를 말하기가 힘들죠. 그렇죠. 워낙 만나고. 연기면 연기. 하나라도 열과. 하나라도. 성격이면 성격. 뭐... 제가 반디자입니다. 그때 처음 뵀는데 그... 이 작품을 하면서 진짜 선배님과 꼭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 이번 작품 하면서도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... 연기, 성격, 분위기 등등 하나라도 진짜 뭐 하나 딱 꼽아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이 넘칩니다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